안녕하세요. 2014년 8월 29일 목요일이에요. 몇 시간 전에 스웨틀에 도착했고요. 우리 아들 집에 왔거든요. 근데요. 스웨틀 바닷가에 여기 집들이 있고 물 위에 있는 집들을 방문했어요.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지요. 지금 마침 보트가 지나가네요. 헬로, 헬로, 하이. 하하하. I am B.U. 하하하. Have fun. 되게 아름답지요. 특이하게 사시는 분들이네요. 네. 이게 이제 끝집이구. 예. 여기 이제 계속 보이는 장면입니다. 네. 여기 이제 거기서 보이는 장면입니다.